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완전 탈퇴할게요 아 이거 오래간만에 기억이 안나네 빨리 어이구 흐허허 데미엔저러 살았다 데미엔저러 살았어 흐허 갓는놈 데미엔저러 살았어 죽겠는놈 흐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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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그냥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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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아니.. 바인더 쓸수있냐? 아 위험한데? 마 def 탱승 나.. 네.. Would you love this? 이 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아주 무난하군요 나 아주 무난하군요 나 아주 무난하군요 그래 요오오오오오! 아니 왜 우측으로 뛰었어 뭐하는거야 요고 이렇게 적는건 아니지 요건 아니었어 허헣 요건 아니었다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한 번 죽으니까 계속 죽네 설마 못 깨는거 아니야? 설마? 설마 못 깨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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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악략을 또 덮어 나가기 전에 우측 우측 왜 우측이냐 독때문이지 우측 아 근데 이렇게 초기화 계속되면 재밌겠다 여기저기화가 계속되면 재미있겠어 여기저 차측 여기저기화가 계속되면 재미있어 여기저기화가 계속되면 재미있어 아아 이런이런 이런이런 좋지 않아 우측 우측 여기저기화가 계속되면 재미있어어aczy Близl 슬름 좌측인 것 같은데 어이구 잘 뻔했다 끝났나? 아 처음에 한 번 죽었을 때 위험할 뻔했어 계속 죽을 뻔했다 자 보공 145에 박무 80이었구요 HP 39만이죠 유니온 1929 링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매를 쓸거야 그리고 챔퍼기업이 41, 60, 60, 18레벨 10레벨, 7레벨, 20레벨 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심벌 540 패짝은 15, 55, 58이었구요 구포로 둘돌인가요 거의? 에디도 좀 있는 구포로 둘돌이네 피방무기 도미텍 만들더마 만드는 중이군요 카운무기 약간 에디 없는 둘둘 느낌이다잉 15% 이거는 추후볼 만들든가 해야겠죠 누가 15% 되어있는걸 팔았나봐 싸게 에디 에디 거의 없는 음 90 이건 해놨네 1920이면 되게 낮은거 아닌가 이건 왜 MP야 MP군요 음 공급법의 방무공경 어 이렇게 됩니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 됐지 오케이